대독하시겠습니다. 네, 두 감독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대신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부산국제영화제 동료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현재 이란에서 발발한 시위로 인한 인터넷 차단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께 영상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서면 메시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처럼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이 상의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질서전연하고 아름다운 행사개최를 위해 수고해주신 영화제 조직위원회와 프로그램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영화제 기간 동안 저희 영화를 관람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이처럼 열정적이면서 동시에 매우 열렬한 관객들 사이에 있어 너무나 즐거웠고 그들의 반응을 직접 보면서 질문을 받고 대화를 나누면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이 영화에 쏟아부은 노력이 관객분들과 이 상으로 모두 보상받은 듯합니다. 끝으로 저희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우리 이란의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이 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남녀노소 어떤 국가인지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과 남성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샤밍과 팔리즈우로부터 네 이상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